안녕하세요. 도도한 결혼에서 서도준 역을 맡은 배우 기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도한 결혼에서 이다인 역사를 맡은 노연정입니다. 저희 드라마 도도한 결혼은 탑 배우인 재벌집 딸 이다인이 서른을 앞두고 할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결혼을 하게 되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인데요. 서로 싫어하는 관계에서 점점 좋아하는 관계로 발전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는 관계에 대한 발전을 담은 드라마인데요. 변화하는 포인트에서 아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다인은 정말 딱딱하지만 도도하고 이쁘고 똑똑하고 그런 매력을 가진 친구입니다. 서 도준이라는 역할은 무조건 직진 많은 남자입니다. 뒤는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을 놓치기 싫어서. 저희 드라마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